아, 이게? 개반데? 아, 다행이다. 굿. 오늘도 이상한 미드 하시나예요. 오늘은 좀 비교적 정상적인 거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공사 들자. 미드가 뭐지? 산퇴 아니면 퀸인데, 이러면? 일단 방어력 들면 되겠다. 어차피 산퇴 못 잡으니까 연운 스타트를 하죠. 되게 낫겠는데? 상대 조합이 좀 좋긴 하네. 그래도 후반이 나쁘진 않은데, 이즈만 아니면 괜찮았을 듯? 이즈 너가 문제야. 내가 골랐지만. 잘 피했다, 그죠? 운이 좋았네? 피한 거든? 어? 야, 근데 크산테는 때려도 뭐 체력이 잘 치렀네? 조란망패 있으니까. 때릴 맛이 안 나. 왜 나랑 체력이 똑같아? 한참을 때렸는데? 연운 사기 잘했다. 때랑 어차피 안다네, 저거. 산퇴 텔포. 퀸이 근데 6렙은 아니거든요? 연기둥. 근데 퀸이 왔네? 위험했다. 뭐야 이거. 슛! 와우! 레전드 그냥. 노린다 얘. 뿌리고 있잖아. 먹어봐, 너. 레전드. 수고하세요? 어, 나름 센데? 제일 좀 막히는데? 너 닌탑 샀구나. 아니. 어쩐지 스킬 딜이 잘 들어가더라. 닌탑 샀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이디는 맞아서. 그죠? 스태틱이라. 도와줘. 꿀맛. 와, 이거 뭐야. 와, 잘했다. 피들 노공. 아니, 공포가 그리고 너무 긴데 님들? 챔피언이 뭐 움직이질 않네? 그러니까 심지어 원콤이야. 뭐, 마관신 하난데 이게 원콤이 나냐? 이즈가 몸이 약하긴 하지만. 레벨이 8이었는데 그래도. 어렵게 죽었네? 바텀이 좀 힐 났는데? 잠수 한 번 가볼까? 이렇게 하고 무라마나 간 다음에. 아, 근데 템이 좀 애매한데 그러면? 한이 별로 없네. 이걸 안 사면 되니까. 핑화를. 그죠? 너무나 맛있고. 어, 피드를 아래쪽. 와우. 피리아 좋은데? 보라마나 사오고. 귀환 한 번 하죠. 싸움과 고기는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저렇게 죽는 건 좀 안 좋은데? 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와, 왜 이렇게 세 저거? 야, 제리우미야. 야.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무슨. 14데스라 하냐. 18분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피들이 안 보이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냥. 어, 피들 궁 썼네? 죽었네? 이러고 죽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무책임해. 어반디. 아니, 진짜 에반디? 진짜 에반디? 이런데? 와, 까비. 소호자가? 너무 아깝네. 아, 까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냐, 근데? 못 이기겠다? 아니. 아니, 18데스를 했어. 이게 말이 돼? 이건 진짜 좀 아닌데? 아, 나 잘했는데. 아쉽다. 아. 너무 게임 무책임하게 한다. 근데 그냥 아예 대놓고 좋네. 어, 맛있어. 달다. 꿀맛.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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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데? 뭔데? 아니, 닫아봤잖아. 뭐야? 굿. 너무 네이스인데, 이거는? 맞습니다. 아니, 나름 Main funktioniert, 이 지리얼? 괜찮은데? 연구 성공일지도? 사실 좀 잘 크기도 했음. 띡 아 아가비 아깝다 5궁이긴 해 이거 아 이게? 제반데? 와 다행이다 아 피들 못 잡는게 너무 아깝네 근데 아니 또? 아 이건 좀 심하잖아 진짜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진짜 좀 아닌데 아깝다 아 아 아 마비 뭐 했습니다 좀 아쉽다 이제 닉네임 깔만하다 나 전적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변판 졌지만 에이스로 졌잖아 잘하고 졌으니까 인정해주겠지 뭐 타탈이 나네 엑사이가 올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맞춰야돼 그래야 패시브가 놀아 타타가 풀피우지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미니언아 왜 길막을 하니 정능각이었잖아 왜 그러는 거니 나한테 좋은데 맥사이도 저기 갔다 죽었네요 아 이게 Q가 맞아? 아쉽다 끝까지 가서 싸우다 나그마제 그냥 연우 스타트 그리고 괜찮은데 미드로는 그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좀 쎄다 히르히 아이스의 파편 일이 좀 상당한데 아니 노틸러스님 님은 누구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까비 공 쓰러 올 거거든요 어 치아 없어서 들어오진 않는다 상대도 지금 상상 속에 적이 있어가지고 살짝 봐주는 중 파단 5궁이야 까비 대박 와 다행이다 잡긴 했네 그래도 말파이트가 공을 좀 더 아꼈으면 어땠을까 굳이 노틸러스 막타킬에 공을 썼어야 됐나? 아니 이게 좀 아쉽네 어어? 자 이건 프리징하다가 아니 그 압박하다가 죽었네 아쉽다 좀 이런 데 써볼까? 된 거 같기도 하고 줏! 볼맛 볼륨 좋네요 하네이블만 더 밀고 스태틱을 사오죠 낙시였어 도와줘요 줏! 가용 아니 상상 속에 렉사이랑 싸웠어야지 렉사이가 아니라 누구야 아무튼 아까는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 왜 안 싸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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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좀 사려야겠는데 이거는 오케이 자타가 절 볼 수도 있어서 노틸도 좀 뭔가 전판 제디를 보는 것 같은 아 까비 어?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줏! 설마 AP템 샀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일단 이거 샀습니다 뭐라마나 간 다음에 밤주를 가야되나? 이러면 좀 아쉬운데? 클리어가 그죠? 여기 봉수자 됐다 와우 와우 아 좋았는데 아니 대박 엘파이트님 오케이 살았다면 오케입니다 굿 잡이 세팅 어 네 순간 내가 잡은 줄 어? 아 이거 안 열려지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일단 좋네요 오호 아니 어 고르겠다 난 자격 한 명이 던져주면 자격이 너무 쉬우니까 어 나 죽었다 아 아 나 대지 말걸 그냥 살일걸 엑사 이거 먹는건 오히려 괜찮지 아 이건 먹어야겠다 인정? 이건 못참아 넥 어 살려줘 아 아 아니 나한테 왜 이러니 아니 뭐 비전 쓰자마자 얘가 나오냐 근데 뭐 제하골드 아니라서 괜찮아요 방금 죽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무슨 전멸이여 야 우리 팀 무리도 안해 그럼 어떻게 지냐 물이라도 해야 상대가 뭘 하지 어 어 오케이 응 절대 안죽어줘 어 어 어 말파이트 궁 이제 찾아놔 슛 어 수고하세요 아니 말파이트야 무슨 손이니 그게 절대 큐를 맞 흐흐흐흐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요 또 슈 니 너무 부끄 Bert 좀 prototypes